자상한 기업과 같은 서로 협업하고 상생협력하고 힘든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이런 분위기, 문화를 확산시키는 네이버의 파트너스 스퀘어의 종로점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소상공인이 잘되면 스몰 비즈니스 이 잘되는 것이 네이버의 성공에도 단단한 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기틀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